안녕하세요. 21살 국가대표 공태현입니다. 장기는 일단 드라이브 거리가 멀리 나가고요. 평균 300야드. 장타자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장치, 피트퐁. 힘을 뺀 상태에서 견고한 셋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인 동작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벽도 생기고 힘을 잘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밀리면서 도는 게 아니고 약간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벽이 생긴 다음에 돌아가는 그 힘이 만나면서 거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견고한 하체 속에 또 하체 동작이 빨라야 돼요 견고함 속에서 빨라야 스윙 헤드 스피드가 가속이 붙기 때문에 공에 전달되는 힘이 많아지고요 공에 전달되는 힘이 많아지고요 공에 전달되는 힘이 많아지고요 공에 전달되는 힘이 많아지고요 그냥 몸통 회전만 딱 하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든 상태에서 돌면 이게 백순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몸통 회전만 딱 하는 편이에요 하체 동작은 만들기 때문에 공에 적은 식abis 성화에서 정확한 고 сделали 아쉽게 해주고 를 사용해 봤을때 빠르게 했을때 를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연단을 잡았다고 그래서 방향으로 를 사용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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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